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창업정책에 외신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단회에 이어 올해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. 이 장관은 올해 들어 외신과 총 4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요미우리 신문, 스트레이츠 타임즈, 아리랑TV, 일본 TBS에서 이 장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. 지난 1일 아리랑TV에서는 이 장관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 주요 성과와 글로벌 유니컨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. 이 장관은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기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유니콘 부처이며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달 27일 싱가포르의 일간제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창업 경험이 있는 이 장관이 사회적 약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성 창업인들의 지원 부위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앞서 주단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언급한 뒤 변화하는 정부 창업 정책과 청년들의 성공 척도에 대해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. 이에 이 장관은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고용과 경제 규모에 대해 역설했습니다. 특히 한국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집을 자비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 이전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금식처럼 느껴왔지만 요즘 청년들은 자신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짚은 점이 눈길을 끕니다.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. 뉴스토마토 변화